안녕하세요. 그린그린은 조아입니다. 오늘은 바이소 스티커로만 꾸미기. 앨랄롤루 룰루님의 요청인 농장 컨셉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와주세요. 이제 여러분 룰루님이 요청하신 농장 다꾸를 해볼 건데 지금 머릿속에는 막 뭐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위주로 사용을 할 것 같고 정말 보자마자 좋아했던 요거. 요것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잘 구현할 수 있을지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고 손민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얼마 되지요. 요것도 붙여줄게요. 고정 겸으로 하고 요런 색지가 필요해서 준비해봤어요. 색도 하지 일부는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여기 그림체랑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약간 그 바람에 날리는 풀숲 볼 죄송합니다. 이게 더 낫다. 그리드라인이 있으니까 반대로 해야겠다. 아 너무 웃겨. 저는 바람에 날리는 풀숲 느낌을 내고 싶어서 요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 둘 셋 한 세 칸 쓰면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다이소 색지예요. 뭐 이랬는데 이대로 잘라줄게요. 다이소 색지예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 안 봐 너무 재밌는데? 여기도 3칸 정도만 진짜 가을 네일압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손톱 쉬는 기간이어가지고 지금 풀숲을 조금 더 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이런 연두가 있어가지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연두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크라프트즈 흠흠 작아 어떡하지? 작네 아 작아 어떡하지? 다시 해야지 뭐 작아 작아 legend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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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반에 문제가 있다. 어? 이걸 내야겠는데? 그냥 아예 이걸 쓰고 그러고 여러분 속지를 그냥 바꿨습니다. 바꾸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화이트 위에 이걸 해도 됐는데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바꿨고 이 풀 있죠? 이 밝은 풀의 밑에를 이렇게 잘라서 밭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봤거든요 나름? 나름?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제 자신을 복제하고 싶어요. 편집해줘요. 조금 너무 대충 자른 것 같은 것들 외곽 라인을 다듬어주고요. 이 부분은 여기가 좀 안 맞았던 거라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춰서 이 넘는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붙이기 전에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맞죠? 네 붙여줬고요. 여기서 다람쥐랑 토끼를 쓸 거거든요. 토끼는 오! 뒤에다가 이거를 깔아줬어도 예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일단 토끼는 당근이잖아요. 당근을 올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색 도화지 잘라서 만들어놨던 우궁 속질을 사용할게요. 그냥 큰 도화지 쓰는 것보다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느낌은 다이소랑 비슷하게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네? 혹시 모르니까 좀 원래 하고자 했던 사이즈보다 크게 잘라주면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당근이 너무 둔탁하거나 좀 그럴 때 근데 너무 근데 좀 너무 크다. 그쵸? 이거를 같이 써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당근이 지금 너무 크니까 이렇게 좀 다듬어가면 크죠? 요즘에 영상에서 스포를 많이 하는데 조만간 예전에 했던 파도다꾸랑 그 뭐죠? 파도다꾸, 냉장고다꾸 이런 거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고 초록색깔은 초록색을 가지고 왔는데 아 제가 딱 원하는 초록색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두 가지 색깔은 그 뭔가 너무 유치해지지 않아요? 조금 채도가 떨어진 뭔가 그럴싸한 색감이 없네. 그럼 그나마 이걸로 해야겠네요. 음 좋다. 음 이게 좀 달라 조금 쏙 쏙 쏙 잘라 쏙 쏙 쏙 쏙 쏙 뒤에 숨어있어도 귀엽겠다. 좀 넉넉하게 오라먹을게요 이런 느낌으로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붙여야 돼요 얘는 붙임으로 올리고 그냥 위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귀여워 해바라기씨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쵸 안 보인다 좋습니다 이제 샬롱 이렇게 하얀색으로 조금만 나무 장식 이렇게 꽂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티커도 붙이고 데코도 해 볼게요 하얀색으로 얼굴이 좀 붙이고 조금 붙이 청소 하얀색으로 치얼 소싱 시스 시스 시스템 소싱 시파 시스템 시스템 여기 글 써야되는데 너무 작가는데? 너무 귀여워서 붙이고 싶어 이렇게 붙여야겠다 위에다가 당근을 뒤에 붙이는 게 낫 것 같아요 이 앞에는 작은 당근이 낫잖아 아닌가? 뒤에 할수록 세일 세일하고 있는 다람쥐 이렇게 끝에 조금 찰고 뒤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깊숙이 들어가 여기가 좀 깊숙이 들어가 이렇게 귀여워 뒤에 숨어있어 어떤 데일리는 여기다가 붙여주고 호박은 또 이 친구들도 귀엽다 귀여워 골드호박은 여기 뒤에다 귀여워 톡톡 새 바닥에 씻어 뒷모습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디다 붙이지? 아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는구나 여기 토끼는 알고 봤더니 호박을 챙겼어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서 꼭 써야되는데 어디다 쓰지? 이런 바구니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바구니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농장에다 붙여서 뭔가 일꾼들이 일 안하고 도망간 느낌? 퐁퐁 비웠어 애매하게 넘어서 뒤에 숨겨봅시다 여기 맨 뒤에는 또 안 붙였거든요 뒤에다가 붙이고 끊읍시다 뒤에다가 붙이고 끊읍시다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그쵸 아까 보니까 당근에 디테일이 있거든요 짜잔 이렇게 있고 글은 여기랑 여기다 쓸거고 이 판스티커를 하나도 못쓴게 좀 아쉽다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있죠 그 다음에 색연필로 땅 그 느낌만 하고 네 대충 가을가을한 핵품들을 가지고 왔고요 저도 스티커랑 똑같이 단색으로 갈게요 방금을 더 심고 싶은데 심을 데가 없어 방금을 더 심고 싶은데 방금을 더 심고 싶은데 심을 데가 없어 으아 네 방해되지 않은 선으로 데코를 줬고요 이제 오려볼게요 여기 볼에다가 하트부츠 슈팅 여기 볼에다가 하트부츠 슈팅 하아 귀여워 진짜 마무리 데코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당근이 뚫리겠어 짜자잔 짜자잔 진짜 완성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힘들게 한 보람을 느끼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는 하루에 동시에 세 개의 다이어리를 꾸몄고 제 맘대로 룰루님 농장이고요 이제 마지막 컨셉이죠 바로 또 룰루님의 집콕 컨셉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편집해서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또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